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 주시고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고객께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반한 고객께서는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Professor Wright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주시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엘리베이터 주위대가 생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